핑크퐁 호기 호기의 병원놀이 밖에서 다쳤어요 친구들이 다쳤나봐 포레스트 출동하자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 아, 따가워 핑크퐁, 괜찮아? 무슨 일이야? 호기, 조금 전에 킥보드를 타다가 바쁘지, 핑크퐁 무릎이 많이 부어있어 호기, 핑크퐁 무릎에 차가운 얼음주머니를 대주자 호기, 자 핑크퐁, 긴장하지 마 핑크퐁, 긴장하지 마 이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이제 아프지 않게 해주는 약을 뿌려줄게 핑크퐁, 좀 괜찮아? 응,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따가워 호기, 마이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그래, 우리 어서 가보자 응 마이언! 어쩌다 다친 거야? 그게 말이야 상처가 심해서 소독부터 해야겠어 호기, 자 여기 고마워, 포레스트 움직이면 안 돼 아빠 괜찮아, 마지막으로 반창고를 붙여줄게 고마워, 호기 어? , 포리 뭐? 폴? 포레스트, 당장 가보자 그래 어, 빌리 어쩌다 버레소인 거야 아야야 그게.. 그러니까 빌리 위험하게 왜 그랬어 아, 아파. 빨리 안 아프게 해줘. 그럼 한번 살펴볼까? 벌침이 아직 박혀있어. 얼른 벌침을 빼내자. 그래? 그런데 조금 어지러운데. 아, 빌리. 그럼 주사를 맞자. 뭐? 주사? 싫어, 싫어.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나. 따끔. 빌리, 이제 다 끝났어. 아파.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